지노씨 소개팅료는 따로 있겠죠? 오 다행이다. 하느님 감사합니다. 아우 세상에 무슨 그 땀 얘기를 해. 아니 근데 소개팅 나온 여자가 무슨 옷을 누구 죽었어? 상복을 입고 왔어.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지노씨랑 소개팅하는 여자 안 봐도 뻔하다 뻔해. 어이구 어떤 여자인지 뻔하지 마. 어이구 어이구. 안녕하세요. 혹시 이 지노씨? 아 배지연 씨세요? 어머 지영씨 완전 똥 밟았다 똥 밟았어. 야 꺼져. 아 지영씨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아 네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에이 지영씨 여기 앉으세요. 이쪽 앉으세요. 아가리 닥치고 있어. 아 괜찮습니다 늦으면 어때요. 아니 제가 평소에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진호씨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아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? 너무 좋죠. 아 저기요. 네. 네 여기 와인 하나랑요. 그 다음에 마른 안주 하나랑 젖은 안주 하나 주시고요. 아 그리고 에피타이저 국진이빵으로 할게요. 아 스티커 져주세요. 냉장고 붙여야 되니까. 아 너무 재밌어요. 저 잠시 화장실 좀. 아 네 다녀오세요. 백파똥이야. 아 너무 웃겨. 뭐라고? 똥 싸러 가는 거라고. 아 꺼지라고. 아 알았어요. 나도 이제 소개팅남 바로 오기로 했으니까 말 시키지 마요. 나 소개팅남이랑 시집 갈 거니까. 아이고 얼마나 잘났다고 진짜. 저 혹시 예재영씨? 어? 박나래씨? 예재영 박나래에요. 예재영씨 어디 사세요? 멘트가 좋네. 야 멘트가 예술인데. 아유 저보니까 너무 좋으신다 보다. 아 지금 왜 이렇게 웃으세요. 아 근데 카페에 오징어가 있어. 어? 아우 나 저 고향이 어디에요? 울릉도에요? 네. 울릉도 오징어인데 이거로. 뭐예요? 잠깐만 오징어 치고 키가 작은데 한치인가? 꼴뚜기야 뭐야. 아하하하하하. 아하하하. 저기 뭐라고요? 왜요?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? 심했나요? 네 심했네요. 예. 당신 뭐야? 예?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가시면 되지 뭐. 사람 그렇게 앞에 두고 웃어요. 아니 당신 뭐야? 나 이 여자 잘 아는 사람이에요. 예? 준호씨 그만해요. 아 왜 상처를 줘요. 왜 첫 만남에. 나 괜찮아. 이 여자 오늘. 소개팅 한다고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데. 이 옷 있죠? 이거 백화점에서 사서 택도 안 뗐어요. 까이면 환불하려고. 그만해요. 무슨 상복이 17만원이나. 하하하하. 왜요? 신발 있죠 이거? 저 앞에 고깃집 가서 바꿔치기 했어요. 뭐요? 예? 그리고 이 여자 이거. 투지폰 쓰는데 왜 쓴 줄 알아요? 10년 전에 소개팅 한 남자가 연락할게요. 하니까 그거 기다리려고. 아니 또 016 써요. 하하하하. 그만해요. 진짜.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당신이 가져. 아가리 안 닥쳐? 하하하하. 어? 야 이거 봐라. 아가이. 야. 너 아까 전에 소개팅 하는 그 친구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걔 내가 가질게. 나 사랑이야. 뭐야? 너 얘 하면 되잖아.